여러분 안녕하세요. 뷰로 듣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1등 선배가 운영하는 공부채널, 뷰로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양보호사 최신 기출문제 35회, 34회, 33회, 32회의 4회차 필기 140문제를 이 영상 하나에 총정리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 다음방 국가고시에는 어떤게 나오겠다 감이 오실거에요. 필요하신 분은 구독, 또 영상 보실 때 좋아요는 필수인거 아시죠? 시작할게요. 기출 키워드는 총 80개 준비해놓았습니다. 노년기의 특성, 여러분 이 표를 보세요. 32회부터 35회까지 4회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36회, 37회도 나올 확률이 높겠죠. 변화를 두려워한다.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소하고 변화를 너무 싫어한다. 이런 성질은 노년기의 특성 중에서 경직성이다. 여러분, 투지폰만 쓰던 노인에게 스마트폰 준다고 카톡도 하고 막 인터넷하고 유튜브 하지 않잖아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냥 하던 것만 합니다. 경직성, 딱딱하다, 굳어있다, 말랑말랑하지 않다, 뭔가 변화를 싫어한다. 이런 의미에요. 또,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신중해진다, 망설인다 하면은 조심성입니다. 이건 34회에 나왔네요. 느려지고, 조심조심 느려지고 이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돼요. 변화를 싫어해 경직되어 있어, 또 조심조심 느려진다. 너무 느리고 너무 신중해서 조심성이 과하다. 또 33회, 삶에 대한 회고적인 경향. 아, 옛날에 참 좋았었는데, 우리 뭐 옛날에는 이렇게 꽃도 구경 가고, 산에도 우리 등산하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과거가 좋았었는데, 라고 하는 것 자체, 회고하는 자체는 이미 늙었다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삶에 대한 회고적인 경향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앞으로의 좋은 일보다는 이제 다 그냥 지난 일이 된 거예요. 32회, 유대감이 감소한다. 여러분, 유대감이 감소한다. 어떤 의미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공통적인 느낌이 없다. 친밀감이 떨어진다. 연대감이 떨어진다. 일단 뭐 일도 안 하고, 집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논연계의 심리적인 특성, 이 문제에 대한 변형도 다 맞추시려면요. 편하게 귀로 들으세요.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필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증가하는 것, 좋지 않은 것들이 좀 증가합니다. 소심하고 내양적인 것들이 증가하고요. 조금 젊었을 때 적극적이고 적응을 잘하던 것들이 감소를 해요. 증가하는 것에서는 내양성, 경직성, 조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성, 우울증인 경향, 애착심이 증가합니다. 애착심이라는 것은 몸어에 대한 어떤 집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집착이 증가하면 여러분, 뭐죠? 번뇌와 괴로움 뿐이에요. 별로 좋지가 않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내가 이 생을 왔다 갔다는 어떤 표시를 하고 싶은 거죠. 삶에 대한 회고의 경향, 그땐 그랬었지, 그땐 좋았었지, 이런 마음이 증가한다. 감소하는 것, 독립성, 유대감, 적응성, 능동성, 사회적인 관계, 융통성들이 감소합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학원에서 반장 누가 할래요? 했을 때 저희 반은 3일 내내 아무도 반장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반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하지 않죠. 노인들은 아무래도 마음이 감소하니까, 그런 능동성이 감소하니까요. 또 사회적인 관계나 융통성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아시면 이 노년계직성에 대한 변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문제 내볼게요.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 변화를 싫어한다. 뭐죠? 경직성이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신중해지고 너무 망설인다 하면 느려지고가 나왔으니까 조심조심 느려지고 조심성이에요. 사회적인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 만나기를 기피한다. 그럼 뭐죠? 내양성입니다. 2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파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뇌 문제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이 사실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잘 안 외워져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35회에는 장기 요양보험의 목적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등급을 받는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이 뭘까요?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 활동을 지원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하겠죠. 안락한 노후생활 영유도 도와주겠죠. 그것이 바로 요양보험 업무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이런 보기가 나왔어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장기 요양인정 신청 어디다 하죠? 자기 동네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럼 공단에서 직원이 와서 방문조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의사소연서를 제출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서를 받잖아요. 장기 요양인정서를 받아요. 인정서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등급이 나와요. 뭐 유효기관도 나오죠. 가장 중요한 건 등급입니다. 34회 기출 2번 볼까요?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한도액, 비용, 본인 부담률, 인증유효기관이 나와야 이용계획서이다. 돈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지 이용하는 계획서예요.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돈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등급에 대해서 나오고 인적사항에 대해서 나온다면 인정서예요. 앞부분 표준장기요양 이렇게 붙이면 다 암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용계획서와 인정서 이 두 가지만 비교하시면 돼요. 인정서는 등급이 나온다. 이용계획서는 돈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요. 33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인지 아닌지 이 문제 많이 나옵니다. 혈관성 치매로 일생생활이 어려운 여러분 혈관성 치매예요. 일단 노인성 질환이죠. 일생생활이 어렵다 하면 나이 상관없이 대상자죠.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뉘어지는데 65세 이상이면 병명이 상관이 없어요. 거동이 불편하고 일생생활이 어려우면 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면 어떤 질병인지 병명이 중요하잖아요.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일생생활이 어려우면 가능합니다. 노인성 질환 뭐 있죠? 우리 교진이 나온 거? 치매, 파킨슨,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출혈 등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 내볼게요.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했다면 나이 상관있나요? 나이 상관없죠. 일단 노인성 질환이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대상자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그랬어요. 아 교통사고야? 그럼 65세 이상인만 받을 수 있겠구나. 아시겠죠 여러분?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그러면 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만 대상자 되겠구나. 그러면 파킨슨으로 거동이 불편한 그랬어요. 파킨슨 노인성 질병이죠? 거동 불편하죠? 나이 상관없습니다. 40세여도 가능해요. 이렇게 대상자를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33의 기출 3번 볼까요? 이동도움은 어떤 활동지원이냐? 요양보호사의 표준 서비스 중에서 신체활동지원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 스킨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간관리, 식사도움, 체육연경, 화장실 이동돕기 이런 것들이 신체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여러분 또 이 문제의 다른 파트에서 나오면 우리 어떻게 또 공부해야 되죠?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이렇게 있잖아요. 집 밖에서 만약에 은행, 주민센터 갔어, 병원 같이 갔어 이거 뭐죠? 개인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집 안에서 집안일한다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집 밖에서 업무를 본다 하면은 활동적이잖아요. 개인활동지원서비스이다. 그리고 뭔가 스킨십이 필요하다. 구간관리, 식사도움, 체육연경, 화장실 이동돕기 이런 거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신체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아시겠죠? 32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평가는 뭐냐? 욕구평가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욕구평가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기록지 종류 뭐가 있었죠? 급상사인 있었어요. 급, 급여제공기록지, 상, 상태기록지, 사, 사고보고서, 인, 인수인계서, 급상사인 이건 요양보호사가 작성하고 욕구평가는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하든지 간호사가 하겠죠. 32회 2번, 노인부양문제 해결 방안은 뭐냐? 노인 자신도 준비해야 되고요. 노인의 가족 그리고 사회가 협력해서 부양해야 합니다. 또 3번, 재원의 조달 방식이 나왔어요. 국가 부담이 20%이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조달 방식이 어떻게 되죠? 국가지원 조세는 20%이고 본인 일부부담금은 재가급여는 15%였잖아요. 시설급여는 20%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60에서 65%를 대준다. 이거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통합징수합니까? 별도로 징수합니까? 통합징수합니다. 우리 건강보험료 그 고지서 보면은 요양보험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돈은 같이 받고 통합징수하고 운영은 별도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누구예요? 보험자, 건강보험공단이에요. 가입자는 국민입니다. 32회에서 장기요양등급 외 대상자에게 노인체조, 게이트볼 등의 활동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노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등급을 받지 않은 등급 외 대상자에게도 활동을 지원한다면 노인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이다. 3번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목적 관찰자의 역할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대상자의 맥박이다. 호흡, 심리적인 변화를 살핀다. 그 대상자의 어떤 것을 살피는 것이 관찰자의 역할이겠죠? 또 34회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뭐냐? 대상자의 신체기능을 증진해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옹호자의 역할이 나왔습니다. 학대나 소외받고 차별받는 대상자의 편을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게 우리 요양보호사의 역할이다. 33회 대상자의 잔존능력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또 32회 숙련된 수발자,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를 지원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요양보호 서비스의 원칙은 서비스 제공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확인해서 웬만하면 다 맞춰준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32회부터 35회까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목적.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의 역할, 상담자의 역할, 동기 유발자의 역할, 옹호자의 역할이 있었다. 연결도 한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대상자의 신체나 심리 정보를 전달한다. 전달자죠. 가족한테도 전달하고 시설장, 관리 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이나 의료진한테 이 대상자가 어저께 발음이 어느 그랬어요? 이런 걸 전달해야 되잖아요. 정보의 전달자이다. 관찰자, 대상자의 호흡, 혈압, 맥박, 체온 이런 것들, 바이탈의 변화와 투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 또 마음의 병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심리적인 변화까지 다 관찰하는 것이 관찰자의 역할이다. 또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도 있었죠. 우리가 의사소통기법 많이 배웠잖아요. 관계를 형성하고 안의를 도모한다는 것은 말벗, 또 상담자의 역할이다. 요양보호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대상자의 모든 것을 거의 다 케어해 주잖아요. 또 동기 유발자,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해 주는 거예요. 아우 잘하시네요. 어제보다 더 잘하셨네요. 점점 더 잔조 능력을 활용해서 본인이 뭔가 할 수 있게 동기를 유발해 주죠. 또 편도 들어주고 지지해 주는 옹호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정말 지식이나 이런 습득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인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4번 시설 대상자의 권리 노인이 시설로 갔어요. 그때 어떤 권리가 있느냐?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보면 뭐 생각나죠? 침대만 쓰던 노인이 매트릭스 쓰라고 강요받았어. 그랬을 때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파괴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침대, 안락한 침대, 안락한 매트릭스 이렇게 키워드만 그냥 연결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34회 질로픈 서비스를 받을 권리 나왔습니다. 질로픈 서비스 하면은 너무 싼 파마약을 써서 내 머릿결이 다 상했어요. 나 비싼 파마약 쓰게 해줘요 이거잖아요. 그리고 개별화된 식단,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권리가 질로픈 서비스입니다. 핵심어를 딱딱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33회 차별 및 노인 확대를 받지 않을 권리 어떤 거 있어요? 가족들이 자주 면회 오고 선물도 주는 노인은 대우를 잘해주고 나는 자식이 안 오니까 대우가 좀 안 좋아. 이때 요구할 수 있는 거. 나 차별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뭐 머리 커트 있는데 너무 남자같이 잘랐어요. 나 그랬을 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안락하고 안전한 침대 생활 어르신이 바닥 생활을 강요받을 때 요게 많이 나오죠.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하게 해주세요. 이 뒤까지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안락한 매트릭스 요런 식으로 앞에 두 글자만 아시면 됩니다. 또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있잖아요. 외부 방문자가 맘대로 사진 찍고 불쑥불쑥 들어왔어요. 저 막 팬티 갈아입고 있는데 와가지고 사진 찍었어. 아 쟤 사생활 완전 난리난 거잖아요. 그리고 휴대전화가 없어. 방에 별도의 전화기도 없어. 외롭게 지내고 있어. 나 자식한테 전화도 못하게 해.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 전화기 하면 사생활이에요. 또 동료 노인을 꼬집거나 때리는데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모른 척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 5번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방임, 경제적 자기방임. 지금 순서대로 다 나오고 있어요. 36회, 37회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노인학대의 유형. 일단 신체적인 학대. 신체적으로 고통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집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거 뭐죠? 신체적인 학대예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수 있잖아요. 못 나가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거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또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로부터 단절시켜요. 가스가 안 나와. 라면도 못 끓여 먹어. 난방이 안 돼. 너무 추워. 냉방이 안 돼. 더워 죽어.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돗물도 안 나와서 씻을 수가 없어. 생존유지에 필요한 것을 단절시키는 것은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그리고 방임. 노인에게 필요한 의식주나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어요. 이거 방임입니다. 툴리가 다 망가져서 음식을 못 씹어. 방임이에요. 또 보청기 안 들려. 지팡이, 휠체어, 돋보기 이런 거 안 줬어. 방임이죠. 노인이 욕창 새끼였는데 치료 안 해줘. 방임이에요. 수염도 지저분하고 손톱도 지저분해요. 아파도 자식들이 돈이 없다고 병원에 안 모시고 갑니다. 이거 방임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 관련 업무를 방치한다면 전기세, 수도세 안 냈어요. 전기 끊기고 수도 끊겼어요. 방임이에요. 여기서 자기 방임은 노인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자기 방임입니다. 그리고 유기는 뭐죠? 유기. 여러분, 그 노인이 집 안에 있는지 집 밖에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집 안에 있다면 방임일 확률이 높고요. 집 밖에 있다면 유기입니다. 시설에 입소된 후 연락이 두절됐다. 왕래를 하지 않는다. 노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설에 있죠. 집이 아니죠? 그러면 유기입니다. 배회 노인을 발견했는데 자식들이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했어. 노인은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나요? 밖에 있죠. 월별 입소비용을 미납 이후로 보호자 없이도 퇴소시켜버려요. 집 밖에 있죠? 유기입니다. 집 밖에 있다면 유기이다. 집 안에 있으면 방치당하더라도 방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 풀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있잖아요.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성적 학대예요. 정서적인 학대, 언어적인 학대 또는 비언어적인 학대 노인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정서적 학대 뭐가 있죠? 노인을 무시합니다. 말도 안 걸어요. 대화도 안 해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정서적인 학대고.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이성교지도 방해한다. 자식들이나 친구랑 연락하는 것도 방해한다. 이런 것들은 정서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로 설명드리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이 관련된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어요. 6번 성희롱의 종류 언어적 성희롱이 3번이 나왔고 시각적 성희롱이 한번 나왔네요. 이건 뭘까요?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는 거 눈 버리잖아요. 시각적인 성희롱이다. 그렇다면 언어적인 성희롱은 말로만 하는 겁니다.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이건 뭘까요? 퇴식자리에서 여기 옆에 앉아서 술 좀 따라봐 이랬어요. 말로 한 거잖아요. 언어적인 성희롱입니다. 이것도 36회, 37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7번 장기 요양급여 중에서 35회 시설급여의 종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시설급여의 종류 뭐가 있나요?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있고요. 의료복지시설이 있고 여가복지시설이 있어요. 보기 중에서 맞는 걸 찾는 건데 편하게 들으세요. 노인 의료에 관한 복지시설이 중요합니다. 의료복지시설에는 요양요양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냥 요양시설은 입소자가 10명 이상입니다. 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가 9인 이내에요. 예를 들어서 2.5명당 직원이 1명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입소자가 10명이면 직원이 4명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입소자가 9명이면 직원이 3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가 9명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은 입소자가 10명 이상입니다. 이게 바로 노인 의료복지시설이고요. 이게 좀 중요하고 시험이 좀 많이 나옵니다. 33회 기출, 주야간보호가 나왔네요. 여러분 주야간보호가 뭐죠? 제가 노인 복지시설의 하나의 종류잖아요. 일정 시간을 보호해주는 것이 주야간보호입니다. 그렇다면 일정 기간, 아들이 엄마 돌보고 있다가 출장갔어. 그때 엄마를 보호해주세요 하는 거 단기보호죠. 제가 노인 복지시설 종류 뭐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대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설의 종류, 또 제가 복지시설 종류 아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정 시간이다 그러면 주야간보호고요. 일정 기간이다 하면 단기보호로 기억하세요. 또 32회 기출에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나왔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뭐죠? 노인이 학대당했어. 그럼 우리 어디다 신고하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합니다. 1577-1389, 1년 365일 빨리 구해주세요. 1389죠? 그러면 그 노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도 해주고 프로그램으로서 치유도 해주는 거예요. 8번 노인 전기 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이게 연결하는 게 나옵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만약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이건 뭘까요?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집 밖에서 하는 거죠? 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또 집 밖에서 하는 일은 활동지원 서비스라고 했어요. 약타기, 은행 가기, 물품을 구매하러 갈 때, 관공서 갈 때, 또 집 안에서 취사, 청소, 정돈, 빨래 이런 거 하는 것은 생활이죠.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이다. 스킨십이 필요한 것은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이다. 그 정도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서지원하고 인지자극. 인지자극은 몇 분 이상 우리가 해야 되나요? 요양보호사가? 인규 60분 이상 해야 된다. 9번 요양보호사의 대처법. 이 대처법, 사실 우리가 참 배우고는 있지만 어려워요. 35회. 성적 행동은 단호하게. 이거는 뭐 문제에 매번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부적절한 성인적인 행동은 단호하게 해야 돼요. 성추행. 뒤에서 껴안았어, 엉덩이 만졌어, 짜증나잖아요.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자기의 성기를 만져요. 이거 부적절하잖아요. 적절하진 않잖아요. 이랬을 때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서비스 요청 시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이런 상식적인 문제 나왔었고요. 34회. 성희롱을 했어. 기관장의 대처법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 결국은 다 단호한 조치예요. 33회.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르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행동법규이다. 규범이다. 32회. 힘드시겠지만 새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복지용구 구입 관련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우리가 알선합니까? 아니에요. 정보 제공만 합니다. 성추행하는 것을 발견했어? 어떻게 해요? 행위를 중단시키고 단호하게 합니다. 시설장에게 즉시 알립니다. 그 5개의 보기 중에서 가장 근접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10번. 가족관계 형태나 관계 35회 기출.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은 뭐냐?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보기 중에서 가장 맞는 것 찾으시면 됩니다. 34회. 수정확대가족 나왔어요. 이거 뭐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까이 살면서 그냥 돌보는 거예요. 같이 살지는 않죠? 수정확대가족이다. 또 33회. 손자, 손녀가 긍정적으로 자아를 형성하도록 노인들이 돕는다. 32회.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 방향은 노인 자신도 준비하고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여 부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부끼리는 동반자로 전환된다 했습니다. 11번.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 3, 4문제 정도 나오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35회 기출. 대등한 관계이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 대등한 관계예요. 처음에 우리가 요양보호사로 첫 출근을 합니다. 얼마나 떨려요. 잘 보이고 싶겠죠?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그리고 비위도 잘 맞춥니다. 가불관계 같은 느낌이 왠지 들어요. 그러다가 대상자가 이제 뭐 나한테 다 의지하고 1년 지났어. 그러면 이제 내가 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번째, 서비스의 내용은 사전에 확인한다. 아, 오늘 이 대상자 집에 가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3번,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된다. 업무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만 합니다. 법은 계속 바뀌고요. 또 사람을 설레는 기술들에도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계속 알아가야지만 대상자에게도 적절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 34회 요양보호사의 행동규범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업무수행 직후 기록해라. 그때그때 해야지 잊어먹지 않잖아요. 또 대처법,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반이라는 설명을 해라. 이거 문제 뭔지 아시겠죠? 아유, 뭐 저희 옆집은 본인 부담금 안 받고 돼준다는데 나도 그렇게 해줘요. 아, 본인 부담금 그렇게 할인해주는 건 위반이에요. 그거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또 보호자가 마스크를 좀 재사용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스크를 계속 쓰게 되면 필터가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 뭐 있죠? 33회 3번 보세요. 기저귀 줄여달라고 요구했어? 어떻게? 자주 갈지 않으면 욕창 생길 수도 있고 대상자에게 해롭습니다. 마스크가 기저귀로 나오고 기저귀가 마스크로 나오고 그런 거예요. 또 34회 업무활동과 지도받는 내용을 점검한다. 기본적인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3회 서비스 시간을 좀 변경해달라고 대상자가 요청했다. 그러면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또 2번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또 나왔죠. 35회, 33회 똑같은 문제 나왔습니다. 또 기저귀 줄여달라고 요구했어? 마스크 줄여달라고 요구했어? 그게 그거죠. 또 32회 제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나요? 아니에요.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기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직업 윤리 원칙상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대상자가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면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12번 요양보호사의 권리, 근골격계 질환 어떻게 대처하냐 이거예요. 전신 스트레칭 방법, 요게 그렇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요양보호사, 전신 스트레칭을 해야지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지 않는다. 상하좌우로 스트레칭한다. 5에서 10회 반복한다. 5에서 10초 쉰다. 유지는 10에서 15초 한다. 요게 중요합니다. 10에서 15초. 또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합니까?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강도를 한다. 중요하고요. 33회 기출, 우리가 일하다가 손목 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압박붕대 적용한다. 그리고 냉찜질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나왔는데요.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 미리 예방하는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고요. 이미 다쳤다 하면 산업재해보상법이에요. 32회 상하좌우 교대로 스트레칭한다. 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상하좌우로 스트레칭하고요. 5에서 10회를 반복합니다. 스트레칭을. 그리고 사이사이 한 5초, 10초 쉽니다. 유지는 10에서 15초. 숫자가 더 5씩 늘었죠? 요게 그렇게 잘 나온다는 거. 또 물건 들어 올릴 때 신체 선열도 기억하시죠? 무릎은 굽히고 허리를 편다. 미스코리아 자세요. 무게중심은 낮추고 지지면은 넓힌다. 요양보호사가 임신했어요. 수두걸린 대상자 집에 갑니까? 접촉을 피합니다. 왜? 기형화 생기니까요. 또 다른 감염성 질환일 때는 어떻게 하죠? 결핵일 때. 이때는 보호구 착용하고서 접촉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라. 13번 감염 문제.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 5가지 뭐 있죠? 결핵, 독감, 도로바이러스, 옴, 머린니 있었어요. 그래서 직업성 감염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감염되는 거니까요. 너무 서럽죠? 35회 기출에는 옴이 나왔습니다. 옴 중요한 거 뭐죠? 동시에 치료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옴은 찐득이잖아요. 더운 기온에서 움직임이 활발하다. 야간에 더 가렵다. 뭐든지 밤에 더 심합니다. 이 대상자, 옴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받아야 돼요. 증상이 있으면 치료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접촉했으면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세탁을 했어요. 3일 동안 그 침구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찐득이가 3일 동안 혼자 자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3일이 지나서 사용한다. 그 정도 중요하고요. 또 결핵 접촉 34회 나왔네요. 결핵 대상자가 접촉한 요양보호사 어떻게 해야 되죠? 검사해야 됩니다. 병원이나 보건소 방문해서 감염 검사를 받아요. 2주에서 1개월 정도 그 이후에 엑스레이 검진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후는 어차피 안 나와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안에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한다. 또는 일정 기간 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결핵을 접촉했어. 대상자 물건 같이 써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실제로는 깨림직하지만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물건 쓰는 것은 괜찮다. 결핵균은 햇빛에 약하잖아요. 직사관성 쪼이면 몇 분 내에 죽는다. 수분 내에 죽는다. 뭔가 몇 분 내에 안 죽을 것 같잖아요. 몇 분 내에 죽습니다. 대상자와 접촉을 금지한다? X예요. 결핵은 접촉해도 된다. 결핵약을 즉시 복용한다? 아니죠. 결핵약 언제 걸렸는지 알고 먹어요. 즉시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마음은 그렇지만 즉시 중단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치료를 받는다? 이건 옴이에요. 옴. 이 정도 알면 되시겠고요. 노로바이러스. 오염된 음식 먹었을 때 생기잖아요.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이 됐다면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합니다. 감염된 사람이 그 손으로 음식 만들면 또 전염되니까요. 32회 임신 시 수두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아기가 기형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핵약도 우리가 다 보호고 착용하고 돌보는데 수두대상자는 피한다. 이거예요. 14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 합병증이 동방되기가 쉽다. 지방 흡수력이 감소해서 소화기계는 좀 조심을 해라. 또 겨울철에는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한다. 노화기 잇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한다. 지방 흡수가 좀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조금 덜 먹어야 돼요. 65세 이상 매년 맞아야 되는 거 뭐 있죠? 독감, 인플루엔자가 있습니다. 설사가 생겼어. 수분 섭취해야 돼요. 수분과 전해질. 그리고 변비가 생겼어. 그렇다면 풍부한 채소, 또 과일 섭취를 해서 변비를 예방해야겠죠. 대상자가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요. 그러면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셨을 때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셨는데 변비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변비약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해결을 했었습니다. 급성 설사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물을 많이 먹여라 이거예요. 66번 노화에 따른 변화. 호흡기계는 선모 운동이 감소한다. 아무래도 필터링이 좀 더디다. 34회 천식 호흡곤란 예방법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아 왜 뜬금없이 천식인데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세탁하죠? 먼지나 찐득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그 5개의 보기 중에서 가장 근접한 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식 대상자의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왜? 먼지나 찐득이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33회에서는 심혈관계, 최대 심박출량이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좋은 거는 많이 감소하잖아요. 심박출량, 심장에서 쭉 짜주는 힘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약하다. 그래서 전신의 혈액순환이 좀 원활하지가 않다. 이런 의미겠죠? 미각의 변화, 점막의 재생능력이 감소해요. 이전에는 뒤어도 그냥 한나절 있으면 다 재생이 됐는데 이전에는 오래 간다는 거죠. 입안을 뒤어도. 네, 32회 만성기관지염 가래 배출 방법은 심호흡을 하게 한다. 심호흡도 하고 기침도 하고 침도 뱉고 등도 쳐줍니다. 또 퇴행성 관절념, 무릎통증, 관절이 퇴아됐다. 퇴행성 관절념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어떤 운동해야 되죠? 수영해야죠. 수영. 피부계의 변화는 입과, 입가랑 뺨에 털이 증가한다. 별로 좋지 않은 거는 증가해요. 또 피아지방은 감소합니다. 손발톱은 두꺼워져요. 딱딱해져요. 탄력은 감소하고 멜라닌 세포는 또 감소해서 흰머리가 나는 거예요. 또 미각변화 뭐 있죠? 단짠은 둔화된다. 단맛, 짠맛을 못 느껴서 음식이 달고 짜진다. 쓴 씨는 증가한다. 쓴맛과 신맛은 오히려 더 잘 느끼기 때문에 아이고 내 입이 왜 이렇게 쓰냐. 왜 이렇게 시냐. 이러죠. 노아에 따른 미각 변화.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요실금. 복압성 요실금. 비만 관리를 한다. 이 문제가 따끈따끈하게 나왔어요. 복압성 요실금. 복압, 배에 복분의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나오는 겁니다. 또 절박성. 소변이 말없다. 하자마자 그냥 나와버려요. 너무 절박하죠? 역류성. 넘쳐 흐릅니다. 요실금의 원인이 뭐냐. 33에 나왔죠?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그래서 케겔 운동화라고 합니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화라고 하죠? 또 충분한 수분 섭취에서 반강 기능을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하라고 해요. 요실금에 왜 변비를 예방할까요? 복압. 또 배에 변비면 힘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소변이 나오니까. 또 비만은 복분의 압력을 가중시켜요. 누르니까 복압성 요실금을 증가시키니까 비만 조절도 해야지 요실금이 조절된다 이거예요. 이제 혀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18번 백내장과 농내장 둘 중에 하나는 계속 퐁당퐁당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어요. 35회 백내장 나왔습니다. 34회 농내장 나왔죠? 36회는 농내장이 나올 확률이 있겠네요. 농내장 안압이 상승한다. 안구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농내장이에요. 그냥 뿌옇다. 수정체가 혼탁하다 하면은 백내장입니다. 아프고 압력 안압 하면은 농내장이에요. 하지만 뿌옇게 혼탁한 각막. 그래서 어? 뿌여니까 백내장 아니야? 아니에요. 각막은 녹각 이렇게 기억하세요. 농내장. 각막은 농내장이다. 퇴행성 관절념. 체중을 부과하지 않는 운동 수영이 좋다. 통증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해라. 이런 게 나왔고 퇴행성 관절념 증상 어떻죠? 연골이 달아가지고 없어지는 거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합니다. 관절을 사용할수록 더 아파요. 그래서 체중을 부과하지 않는 수중 운동이 좋다. 19번 뇌졸중 고혈압 대상포진 나옵니다. 뇌졸중이 뭐죠? 뇌로 혈액 공급이 막혀서 막히거나 터졌다. 막히면 뇌졸중 또 터지면 뇌출혈 그렇죠? 34회 고혈압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약은 복용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고혈압에서는 대상자에게 권하는 시기는 저염 저지방이다. 스트레스 조절이다. 고혈압 조절되도 약은 드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33회 고혈압 약을 먹지 않아서 발생하는 합병증이 더 위험해요. 약은 드셔야 돼요. 이거 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뇌졸중 대상자의 발음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입의 좌우 대칭 모양이 맞는지도 보고 밑을 거리는지 한쪽으로 쓰러드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뇌졸중의 반응이다. 32회 대상포진의 발생 원인은 면역력이 떨어져이사이다. 또 손해가 손상했어. 뇌졸중 환자의 증상은 균형감을 상실한다. 혈압약과 복용하면 안 되는 약 인삼이 높인다. 그리고 고혈압약과 같이 먹으면 효과가 너무 좋아서 안 되는 거? 자몽주스죠. 20번 당뇨. 당뇨는 발관리가 중요해요.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또 식후 언제 운동하죠? 30분에서 1시간 후에 그때 밥 먹고 혈당이 올라가니까 그때 당뇨병 환자는 운동을 해라. 당뇨병은 발기부전이 있다. 당뇨병의 증상 다음 다식 다갈 단호가 있잖아요. 식사를 복합당질로 하라고 합니다. 단순당은 당이 확 올라가는 거 복합당질은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은 잡곡밥, 생과일, 생채소가 좋다. 운동은 한 1시간 뒤에 해라. 발기부전 발 조심해라.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저혈당 오면 안 되니까 외출할 때는 약이나 사탕 준비해라. 뭐 그 정도 중요합니다. 21번 노인문제의 발생요인에 대해서 나와요. 영양문제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된다. 목마른 줄을 몰라서 물을 안 먹으니까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겠죠? 탈수될 수 있어요. 또 34회 골다공증의 위험요인은 흡연이다. 그리고 밥 먹고 커피 너무 많이 먹으면 칼슘이 녹는다. 이랬어요. 32회 선망 대상자는 어떻게 조치하냐. 가족사진을 침상 가까이 둔다. 선망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죠. 급성질환이에요. 그 의식장애로 급격하게 발생해서 인지장애나 진압력 장애를 보이는 것이 선망입니다. 선망에 있는 대상자는 가족사진 달력 시계를 가까이 둔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자꾸 보여준다. 또 선망은 갑자기 진행되고 집중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또 알고 가야 되는 거 진압력 장애자 수면 장애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돼요. 일단 수면 장애는 어떻게 해요?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카페인을 제한한다. 낮잠 자지 않게 한다. 이런 거 중요하죠. 진압력 장애는 시간과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키고 물건에 이름표를 붙인다. 자주 반복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에요. 22번 노인 운동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은 낙상에 대한 두려움 다칠 것 같기도 하고 운동신경도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두렵죠. 34회 욕창예방 도넛백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오히려 혈액순환이 안 된다. 안전한 운동 방법은 복용약물을 확인한 후에 운동을 해라. 당뇨병 환자 너무 과격한 운동 하지 않습니다. 약을 먹는 거에 관련돼서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된다. 천식환자 막 운동하다가 숨막힐 수 있겠죠? 운동하기 전에 호흡기 열어주고 30분 후쯤에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아니다. 복용약물을 확인한 후에 운동을 시켜라. 33회 운동 방법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같은 내용이에요. 맥락이 같죠? 32회 욕창예방법 침제 시트는 주름지지 않게 팽팽하게 유지한다. 체리변경은 2시간마다 한다. 노인이 운동을 왜 꺼리냐?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해서이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맥락은 같습니다. 23번 영양관리 철분제 복용을 돕는 법은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철분은 비타민C 칼슘은 비타민D 와 같이 먹었어요. 영양관리 과일유는 하루에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곡류는요? 탄수화물은 매일 2에서 4회 정도 섭취한다. 그랬어요. 밥 2번 먹고 빵 1번 먹고 이런 식이죠. 단백질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매일 3, 4회 매 끼 식사마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량과 면역력이 증진되니까 채소류 매 끼 2가지 이상 먹어야 된다. 제가 이제 점심밥을 차려요. 그러면 채소류 예를 들어서 뿌고추 그리고 시금치, 나물 이렇게 2개는 함께 먹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채소류는 신체의 기능을 조절한다. 과일류 비타민 무기질이잖아요. 매일 1, 2개는 먹어라. 밥 먹고 디저트로 과일 하나 먹어라. 우유나 유제품 매일 한두 잔은 먹어라. 뼈와 치아가 튼튼해지니까 요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요양보사로 나갔을 때 우리가 이제 밥도 차려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요런 식단 영양관리를 신경을 써라. 그래서 이게 국가고시에 나오겠죠. 33회 약물 복용 방법 복용약이 있을 때는 뭐 그게 진통제라 하더라도 또는 영양제라 하더라도 의사와 상의한다 중요합니다. 32회 대장암에는 어떤 음식 먹나 육가공 섭취 제한합니다. 햄 소세지 이런거요. 또 통곡물 먹어야죠. 생미야채 먹습니다. 생과일 먹어요. 대장암은 그 저자녀식이를 먹을까요? 자녀식이를 먹을까요? 자녀식이를 먹어야 됩니다. 뭔가 섬유소가 많은 자녀식이를 먹어야 되는거에요. 그리고 24번 노인의 수면 숙면을 돕는 방법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면 규칙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옵니다. 밤에 잠이 안오면 또 낮에 졸려요. 악순환이 반복되는거죠. 34회 노인의 수면의 특성 자주 깬다.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32회 수면을 어떻게 돕는가?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너무 배고프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 먹인다. 이런거에요. 대상자의 수면을 돕기 위해서는 낮잠을 피한다.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카페인 피한다. 중요합니다. 25번 질병문제 금연염에 나타나는 변화 금연염에 몸이 건강이 아무래도 좋아지죠.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보기 중에서 가장 근접한 답을 찾으시면 돼요. 34회 수분 섭취를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질병 뭐냐? 심부전이다. 우리 수분 제한 해야 되는 질환 5가지가 있습니다. 간 심신 갑부 이거 모르면 제가 국가고시 시험장 가시면 안된다고 했어요. 간 간경화 심 심부전 심부전이 뭐에요? 심장에서 쭉 짜주는 그 수축력이 좋지 않은게 심부전이에요. 그 다음에 심부전 콩팥 심부전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 부신기능 저하증이에요. 간 심신 갑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짚어드렸어요. 간경화 심부전 심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기능 저하증이 물을 먹으면은 좀 안좋다.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이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물도 조금 먹어야 돼요. 33회 우울증 햇볕을 맞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요런 내용이 나왔네요. 26번 예방접종 요거는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10년마다 추가접종 해야 되는 거 뭐 있었죠? 파 파디 파상풍가 디프테리아다. 또 65세 이상 노인이 그냥 평생 한 번은 맞아야 되는 거 뭐 있어요? 대상포진과 폐럼 구균 시설 들어가야 돼. 대상포진 주사 맞아야겠죠. 27번 안전수칙 폭염이야. 그렇다면 수분 섭취를 해줘야 된다.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또 34회 두통 발생 심하다. 요거 나왔던 문제인데 자꾸 먹는다면 의사 상담하게 한다. 28번 업무의 보고 형식 구두보고 서면보고 전산망 보고 있었잖아요. 구두보고 신속하죠? 기록은 안 돼요. 서면보고 정확하죠? 자료보존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전산망 보고 이 둘의 장점을 합했어요. 시간 전략할 수 있고 편리하고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보고는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 33회에서는 요양보호사 기록지의 종류와 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는 제공 시간과 내용을 잘 써라.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자료가 보존해야 돼. 그러면 서면보고 한다. 29번 요양보호사의 기록의 목적 일단 기록의 목적은요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내가 이제 그만둬도 그 대상자가 다른 요양보호사가 왔을 때 기존에 받던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기록을 해야겠죠. 요 대상자는 어떤 어떤 서비스를 받았다.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34회 사례회의의 목적 사례회의가 뭐죠? 대사 대상자의 상황과 그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할 수 있는 회의예요. 또 그럼 원래 회의는 뭐였죠? 요양보호사들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잖아요. 요양보호사들의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원래 회의다. 대사 대상자 회의는 사례회의고 요양보호사들은 월요일 원래 회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회의의 목적 대사 대상자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례회의를 한다. 33회 올바른 기록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주관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기분이 좋아 보이심 이런 추상적인 거 얘기 안 해요. 올바른 기록 내용은 오후 3시부터 20분 낮잠 오전 10시부터 기저귀 교환 뭐 이런 식으로 밥 2분의 1 공기 섭취 이런 식으로 합니다. 30번 임종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 요거는 계속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죠. 소변량이 감소한다. 임종시 대처법 옆에 머물면서 손을 잡아준다. 사후관리법 눈이 감겨지지 않을 때는 거즈를 적셔서 눈이 올려준다. 또 사후관리법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시설에 있으면 거의 가족들이 안 오고 요양보호사나 그 직원들이 거의 케어를 해주잖아요. 임종 때라도 가족이 좀 돌봐라 이런 얘기에요.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 전기기구 같은 거 해줍니까? 그냥 담요을 덮어줍니다. 기저귀 채우죠? 고개는 옆으로 돌려줍니다. 구강간호 어떻게 하죠? 입술도 해주고 입 안에도 해줍니다. 스프레이로 생수를 좀 담아서 입안에 조금씩 뿌려줘요. 입맛이 없잖아요. 글리세린 적신 솜으로 입술은 닦아줍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가슴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이제 본인이 잘 이렇게 뱉어내지를 못하잖아요. 배액이 잘 되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임종 했어요.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죠? 얼굴색 변화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 좀 올려주죠. 사후 강직 전에 바른 자세를 유지해줍니다. 시트는 어깨까지 덮죠. 조명은 차분하게 소유물은 목록을 작성한다. 의치 틀리는 가족과 상의 후에 제거하고 또 임종 시에 가족이 직접 돕게 한다. 우리 장지에 갑니까? 장지에는 가지 않습니다. 임종 전과 후 뭐가 달라요? 임종 전에는 대상자에게 기저귀 채우고요. 임종 후 사망 후에는 패드를 대는 거예요. 31번 임종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타협 타협 뭐죠? 임종 적응의 5단계 부분협 우수 부 부정 아 뭐 부정하는 거죠. 심각함을 알면서도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분노 왜 하필 나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분노예요. 분노 부정이 아니라 이거 분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분노예요. 아 우리 딸,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타협하는 거죠. 타협 우울은 더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어지는 건 우울이에요. 수용 받아들입니다. 나는 지쳤어. 죽어도 뭐 할 수 없지. 수용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 꼭 시험 문제에 나오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이거 뭐죠? 분노 32회에 나왔고 아휴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타협 35회에 나왔어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뭐죠?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는 있어요. 그 치료 효과가 없이 그냥 목숨만 연장시키는 의학적 치수를 중단하겠다 이런 문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해줘야 되는 거 기본적인 건 해주잖아요. 의료행위 뭐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단순 공급 이런 통증 하나를 위한 것들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단 하는 거 뭐 있어요? 심폐수생술 안 합니다. 혈액주석 안 해요. 항암제 투여 안 하고요. 인공호흡기 착용 이런 것은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그 작성 등록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작성하는 동시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고요. 등록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에 연동되지는 않아요. 번호는 31번인데요. 뭐 이게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필기 관련 파트는 여기서 이론이 끝납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편하게 귀로 들으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오버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모두 합격하자!